김혜민의 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자 오늘 주제 어떤 걸까요? 오늘 상식 키워드는 펀슈머입니다. 펀슈머. 둘 다 제가 잘하는 것 같은데요. 둘 다 저하고 어울리는 키워드예요. 어떻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펀슈머가 뭐야? 펀, 재미. 그렇죠. 컨슈머 소비자. 저는 재미있고 굉장히 열정적인 소비자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오늘 그거 맞죠? 펀슈머 그 뜻 맞죠? 네. 맞아요. 펀슈머는 재미와 소비자의 합성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비 트렌드고요. 유통업계에서는 이들을 겨냥한 펀슈머 마케팅으로 이색 제품들을 많이 출시했습니다. 재미를 쫓는 소비 성향을 보이는 이들을 지금 펀슈머라고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펀슈머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구두약처럼 생긴 초콜릿, 우유광 모양의 바디워시, 또 문구용품 딱풀의 디자인과 흡사하게 생긴 캔디, 그리고 그 쓰는 매직 있죠. 매직을 형상화한 음료, 또 바둑알 모양의 초콜릿 등 다양한 펀슈머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그런데 지난 13일 이 같은 펀슈머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딱풀 모양의 캔디처럼 식품과 물품 간의 컬래버레이션, 협업으로 나온 펀슈머 제품들은 자칫 안전사고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이나 지적장애인, 노인이 봤을 때 바둑알을 초콜릿으로 혼동하고 먹는다거나 딱풀을 캔디인 줄 알고 섭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제재에 나선 겁니다. 웃자고 한 일인데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는 그 우려 때문에 이런 법안까지 지금 만들어졌어요. 정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군요. 저는 딱풀 모양 캔디를 편의점에서 실제로 봤는데 정말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 같은 펀슈머 제품들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한 주부는 마트에 우유를 사러 갔다가 우유 모양의 바디워시가 우유와 함께 진열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면서.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그 사진도 확인을 했는데. 정말요? 실제로 그 우유 진열되어 바로 아래에 이 바디워시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놓는 사람이 실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거예요? 일부러 마케팅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 착각할 만큼 비슷하니까 그럴만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샀다가 이 아이가 우유인 줄 알고 먹었을 상상을 하면 정말 끔찍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주부 역시 아이가 매직 앵크를 음료인 줄 알고 먹으면 어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식품허가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기 엄마, 저는 아기 엄마는 아니지만 지금 어린이 엄마로서 아기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알거든요. 맞아요. 이럴 수 있겠군요. 실제 이런 사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젤리 모양의 용기에 든 손소독제를 어린이들이 삼킨 안전사고가 11건이나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일각에서는 법까지 개정하며 규제하는 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창의적 마케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의견이 나올 만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런 협업 제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기고 이 협업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중소기업들, 그동안 좀 힘이 없었던 기업들이 좀 탄력을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요즘에 뭐 편의점이 많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그 곰땡 밀가루 아시죠? 그렇죠. 네. C땡 편의점이 곰땡 밀가루와 협업으로 만들어낸 곰땡 밀맥주의 경우가 그 사례인데요. 국산과 수입 맥주를 통틀어서 매출 1위에 오르는 등 성공적인 펀슈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저희가 앞서 말한 딱풀 모양의 캔디나 구두향 모양의 초콜릿과는 좀 달리 밀가루와 편의점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식품하고 비식품 간의 협업 제품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의견될 법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법안에는 식품을 물품과 혼동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기존 물품과 동일한 용기 또 포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이달 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최회의 아나운서와 함께 펀슈머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협업 이야기 했으니까 이 질문을 해야겠네요. 요즘 우리 아이가 어벤져스에 빠져 있어요. 맨날 엄마는 그 어벤져스 영웅들 중에 어떤 사람의 능력을 갖고 싶냐고 물어보거든요.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휘 아나운서라면 어벤져스 영웅들 중에 누구와 협업을 하고 싶어요? 저는... 방송보다 이게 더 어렵죠? 제 질문이... 저는 그... 주다르... 맞나요? 주다르? 그 가장 멋진 중년의 아저씨 배우가 성은이... 아, 아이언맨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아이언맨이라고 쉽게 하면 될걸. 뭘 그 배우 본명... 그래요, 아이언맨에. 네, 저는 아이언맨과 함께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 왜요? 사실 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지금 구분이 잘 안되고요. 그냥 가장 잘생겨서 함께 뭔가를 하고 싶네요.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지금도 훌륭한데... 그래요. 저는 스파이더맨. 어? 왜요? 저는 그 스파이더맨의 쫄쫄한 그 레깅스를 그렇게 스파이더맨처럼 멋있게 소화해보고 싶어요. 스파이더맨은 아주 쫄 레깅스 위아래로 입는데 너무 멋지잖아요. 맞아요. 아휴, 제가 지금 그 옷 입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는 스파이더맨하고 협업을 해서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펀슈머 관련된 이야기... 어? 뭐 또 누구랑 협업하고 싶어요? 아니요, 한 100회 특집으로 김유빈 피디님이 전신 쫄쫄이 타이즈를 입고 한번 출연하시는 건 어떨지... 스파이더맨한테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협업이 가능하면 제가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 혼자로는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협업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제품들이 함께 합쳐져 있는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런데 키워드는 펀슈머였어요. 맞습니다. 재미있는 소비. 네, 알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도 퀴즈 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펀, 재미와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펀슈머, 2번 슈나우저. 왜, 왜요? 이거 제가 오답을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이디어가 안 나서 슛자가 들어가는 강아지 슈나우저로. 아, 지금 뭐 오답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휘 아나운서. 괜찮아요? 오늘은 보너스 기재로.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자, 1번 펀슈머, 2번 슈나우저입니다. 2번은 참고로 오답이랍니다. 우리 휘 아나운서가 알려줬어요. 1번 펀슈머, 2번 슈나우저. 정답 아시는 분, 단문호시만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45, 우물점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이언맨과 협업하고 싶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